안녕하세요. 청원예술대학교 특힘 교수 미카우 아쉬미노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는 집에서 외식 많이 안하고,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지금 새로 오픈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가족들 시간 많이 보내고, 방송도 많이 보고, 책도 가끔씩 읽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났으니까 봄이 나왔어요. 신선한 좋은 재료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제철 음식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철 음식 먹으면 임용력도 많이 올리고 그냥 건강하세요. 간단한 게는 제가 혹시 작년에 기억하시면 우리 시금치 한 번 되셨으니까 시금치 같은 경우는 요리는 많이 드시면 좋아요. 임용력이 많이 올립니다. 네, 올해는 조금 건강을 위해서 맛있게 건강한 요리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집에서 계속 있겠지만 조금 운동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챙겨주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걱정하시고요. 다시 우리 뵙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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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